생ONE 생 Pakistani 잘하지 마해 Psalm 5 얘기하고 중단 지mark 스태프 네? 네. 기적된 거야. 그리고 우리.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한 번 이쪽으로. 세트. 어떻게, 어떻게. 한 번. 여기로. 끝으로 가면. 나 1만 거 있어 봐. 끝으로 가면 세트를 못 먹었는데. 김! 김! 예. 수고하세요. 예. 예. 저 이거. 우선 님 방에 촬영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파트 이걸로 멈출게요.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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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진짜 sola格. 미야вар ad. doses 또 거기olina. 아 편하게 pessoa. 너무 긴장해요. 기자. 나 주세요. 네. trong。 네. 이런 부분들에서. 그래서 여러분의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멈췄겠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번둥이 죄송합니다! 화려함을 더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예스! 스피드님, 그룹이 그룹입니다. 베이킹 통해 주세요! 야, 진짜 가라앉는 게 많습니다. 어. 저희가 이걸 많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번에만 더 되는 게 없겠어요. 한 번에만 더 되는 게 없겠어요. 한 번에만 더 되는 게 없겠어요. 오케이! 오케이! 스탠드님! 안녕하세요, 스탠드님입니다! 스팸 우리 아트! 스팸系列! 다른 느낌이야. 마녀는 애플 하지마는 안 그러면. 뭔 소리야? 승관이 키켓 광고. 벌써. 진짜. 승관이 프로지. 승관이 프로지. 오늘 촬영은 세븐틴의 애플과 협업해서 함께하는 촬영인데 저도 어릴 때는 가라지 밴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, 정말로. 음악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잘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. 또 가라지 밴드를 통해서 저희 세븐틴의 음악 리믹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좋고 캐럿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다들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희가 애플과 재밌는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요.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의 모습들이 그리고 또 저희의 곡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약간 설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캐럿분들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캐럿분들도 저희를 많이 접할 것 같아서 매우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애플과 세븐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은 저희 애플 프로모션 촬영 오늘은 저희 애플 프로모션 촬영 오늘은 사진 촬영 네 사진 촬영 저희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고 이제 버논이가 격리 해제가 되고 다시 격리를 들어갔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도 굳건히 해내는 우리 세븐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네, 가시죠. 얼굴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! 눈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힘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다 뽑으면 될까요? 이거 우리 끝나자마자 정색하는 거 나와야 돼 오, 맞습니다. 오, 감정 소리 감사합니다. 오늘 애플 사진 촬영 오늘 찍은 거예요 저번에 영상 촬영하고 오늘은 사진 촬영이었습니다. 네 뭔가 분위기 되게 좋고 네,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, 오늘 이제 애플 매장에 또 걸릴 그런 사진과 또 각종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또 이쁘게 해도 즐겁게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촬영 잘해서 여러분들께 이쁜 사진으로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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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하는데? 아니야, 지금 이걸로 해야 돼. 이걸로 해봐. 바꿨잖아, 이렇게. 이게 더 큰데? 이게 더 큰데? 이 소리 아니야, 여기 이렇게? 마찰 소리야. 마찰 소리야.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기 닿으면서 소리 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도 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. 이게 손이 안, 힘이 안 들어가잖아. 마찰이 안 들어가지. 여기가 안 해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. 와, 이거 아니야. 이거 소리가 너무 작아, 안 나. 이거 소리가 너무 작아, 안 나. 지금 어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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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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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생각, 슬픈 생각. 네, 오늘 애플 프로모션 사진 촬영했습니다. 평소에 애플 제품을 정말 애용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네,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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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ες